방금 화장실 청소도 다 해놓고 드디어 내일 베이비 샤워하는데 이렇게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저기 비닐 덮여있는 건 기저귀 케이크인데 먼지 들어갈까 봐 저렇게 싸놨고요 이제 내일 여기서 디저트 차나 커피 여기 꿀유자차도 구매해놨어요 겨울이니까 혹시 차 먹고 싶으면 저 유자차도 그리고 여기 사탕이랑 내일 여기에다가 머핀 3개씩 놔둘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디저트 종류 놔두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커트럴이랑 세팅 한번 해보려고요 식사 식사를 따라 잘라 엄마를 뻗긴 해요 그리고 안! 이게 그냥 장르기 이렇게 낯을 군자로 언제 시키는 건 없을까요? 이거 좀 배워주지 않아서 저번처럼 그렇게 제가 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간단하게 햄버거 먹을 거거든요 햄버거랑 그 다음에 치킨 윙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눈빛이 날을 먹고 싶어요 여기 냉장고에 냉장고에 담아둔 흡수 퍼블리스의 머핀 픽업하러 왔어요. 이거랑 이거 크로아상. 보고싶은지 푸라? 이거 코브라스턴 브레이드랑 케이크 받았어요. 할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피스타치오.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아! 식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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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 냄새가 완전 좋아 오늘은 편하게 먹을까? 오늘은 편하게 먹을까? 버터까지 찍으면 안 되는데 모짜렐라 모짜렐라 딱 한입만 먹어요 뜨거 치즈가 엄청 내려요 맛있다 약간 밥만 느껴지지 않아? 응 치즈에서 강맛이 느껴지는 거 처음으로 약간 여기는 여기 맛있어 약간 거기 우리 먹었던데 그냥 고급거잖아 응 펄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시 가요? 응 요원에 파묻한 치즈 아예 치즈 아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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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치즈 치즈 먹고싶었어 장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지 맛있네 맛있다 내가 이거 꼭 해줄게 집에서 맞다 아 고마 윙 사온거 물에 해동하고 있고 오븐은 지금 가열 중이에요 윙을 그냥 바로 그릴에 올려서 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 튀김가루에 살짝 묻혀가지고 올려주려고요 그렇게 먹으니까 오븐에 구웠을 때 안에서 기름이 나오면서 겉에 튀김가루가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깔아서 하면 그나마 설거지가 쉬워요 이렇게 깔아서 하면 그나마 설거지가 쉬워요 어? 에이아라 다 됐나보다 한번에 하지 않아 보고 초별로 한번 구운 다음 손님들 오기 전에 살짝 더 데워서 될 거 같아요 이렇게 깔아서 하면 그나마 설거지가 쉬워요 그렇게 깔아서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깔아서 놀아줍니다 이렇게 깔아서 그런거는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아줍니다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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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랑 파인애플, 양파 파인애플이랑 양파는 계란 구울 때 살짝 한 번씩 구우려고요 그리고 여기 아보카도 이렇게 해서 햄버거 석재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치킨은 노릇노릇 잘 익어가고 있어요 반대편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줬고 이제 뒤집어서 한 번 더 하고 양념을 만들 거예요 케이크 그전에도 만들어줬었는데 또 준비해뒀어요 이제 지금 애니라고 한 명 도와줄 친구가 미리 와있고 여기 이제 고구마 튀김이랑 감자 그리고 뒤집어서 지금 한 번 더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제가 한국 스타일의 양념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혹시나 제가 만든 게 매우면 뭐 여기 엔시안징도 좀 맵긴 한데 얘랑 팜갈릭이랑 허니BBQ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과자 드시라고 하고 이렇게 케첩, 마요, 다우즌 알랜드, 렌치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미도 여기도 보미 사진 해놨어요 다 같이 오면 이제 위니랑 햄버거 먹고 디저트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요 지금 엄청 맛있게 구워지고 있고 여기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자리를 바꿔줄까? 그래야겠어 이거 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 look at that 예, you might get a birthday present 부딪히는 거 같애 성적은 취향은 나쁜 아저씨 갑자기 땅이 핫클밍에 NEED 언니네 너의 bus 그 사진도 웃음 뭐니? 너무 좋아 씻고 남자리는 맛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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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디저트 타임. 맛있다. 맛있다. 예! 예쁘다. 귀여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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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s like my kids oh I've got a big surprise that's nice in where you go you can take kingwich just lay that down and put him in it the kind of poor old Seed in the primitive yes the Popeye 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